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사키 피아노카프를 맡고 있는 신일본입니다. 오늘 저희 스타린 히로룸에 아주 귀하이신 분이 오셨습니다. 김동현 피아노스인데요. 모스토리스타라고 한번 연기를 통하고자 합니다. 모스토리스타라고 한번 연기를 통하고자 합니다. 모스토리스타라고 한번 연기를 통하고자 합니다. 모스토리스타라고 한번 연기를 통해 아멘 아멘 네, 연주를 잘 해봤습니다. 김동연 출장의 시작에 스타일레이 디자인으로 만든 보스토 피아노과 어떤 느낌을 연주할 때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상적으로 다른 피아노를 비해서 정말 무거운 피아노를 비해서 학생들이 연습하거나 아니면 좀 힘과 힘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은 피아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대답을 주셨는데요. 이 보스토 피아노들은 스타일레이 디자인과 DNA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품 및 모든 설계에 의하면 스타일레이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터치하는 사운드가 가장 스타일레이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스타일레이는 너무 고파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작품을 열어서 보스토 피아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동연 피아노 씨가 오셨는데 기왕을 또 돌려보니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연주를 처음으로 합니다.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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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